안녕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최연수 조장 이혜진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드디어 드디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박수 초록색 큐비닝을 입고 순박한 미소를 짓던 동구가 북한 최고의 엘리트 전사였다니 모두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해란과 혜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주에도 하루에 10번 검색하기 내 트위터에 퍼오기, 리트윗하기 페이스북에 좋아요, 공유하기 등등 모두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호응이 뜨거워질수록 더욱더 다양한 정보가 찾아가니까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주에 뵐게요 Coming soon